수스키가 인도 현지에서 경차 및 소형차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노에 대한 인도 소비자들의 관심은 소형차 및 이륜차로 분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나노는 지난 2008년 공개된 모델인 만큼 10년이 넘은 노후 모델이라는 점도 판매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안전 및 배출 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나노가 관련된 규제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어깨의 시각이다. 세계에서 가장 싼 차로 알려진 인도의 타타 나노가 단종된다. 13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타타 나노가 판매 부진을 이유로 생산이 중단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노는 623cc의 배기량을 갖춘 엔진을 장착한 타타의 초소형차로 인도 현지 출고가는 15만 루피 하나약 245만원 수준이다. 이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쿠터 수준의 가격으로 나노의 기본형 모델은 라디오나 에어컨은 물론 파워 스티어링 휠도 없으며 사이드미러 또한 단 한 개만 장착된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타타가 생산한 나노는 단 일대에 그쳤다. 출시 초기 인도 현지에서의 월간 판매가 약 1만 대 수준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된다. 올해 들어 나노의 판매량은 월 300에서 400대 수준을 유지해왔다. 반면 인도 현지에서 나노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이륜차 판매는 지난달 22% 이상 성장한 판매량을 보였다. 이외에도 승용차 판매는 38%, 상용차 판매는 같은 기간 42% 늘었다. 특히 인도 승용차 점유율 1위를 이어가고 있는 마루티 스스키의 판매량은 전월 대비 4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나노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이에 위치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차라며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차라고는 하지만 인도의 오토바이 수요층에겐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를 갖고 있는 게 부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타타가 나노의 부분 변경 혹은 풀체인지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나노가 인도 시장에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